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어렵다. 모르는 만큼 몇 시야? 1193억 원. 네? 네? 다 풀었다고? 빨리 푸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아, 님들. 섬놈네, 진짜. 3, 3대에 쓴 거예요? 네, 문자 보냅니다. 몇 개 들어왔나요? 보냈습니다. 2만 개 넘었습니다. 2만? 2만 번째 보낸 거예요, 3번째. 2만 띵 축하해. 2만 띵 축하해. 2만 띵 축하해. 2만 띵 축하해. 너랑 나랑. 너무 달라. 진짜 달라. 근데 형이 거기서 잘하는데 나온다. 망했다. 아, 너무. 2만 띵 축하해. 2만 띵 축하해. 그랬어요. 네. 답을 이제 맞춰볼게요. 자, 1번 답. 3. 아, 어떻게 생각해? 왜요? 2의 4제곱은 A라고 했잖아요. 네. 자, 8의 4제곱을 A로 하려면 밑에를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밑을요? 밑을. 정리해야죠, 2로. 2로 정리하면 되죠. 8의 4제곱을 2로 정리해 보세요. 밑을 믿고. 2번 답. 2번 답. 2번 답. 2번 답. 2번 답. 2번 답. X는? 20. 20이 나와요? 네. 어? 사실 처음에 20 나오긴 했는데. 나도. 난 20에서 16으로 넘었어. 나도. 그 다음에 16으로 넘었어. 2번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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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답. 2번 답. 2번 답. 2번 답. 샵탭.tv 베이 샵탭.tv